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최우웅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우웅 변호사입니다. 방송 들어오실 때 마스크 쓰고 오신 거 보니까 진짜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다들 다니시면서도 조심하시고 걱정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조심하시고요. 여기서도 써야 되나요? 방송할 때는 일단 안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범죄 행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관련된 뉴스가 워낙 쏟아지고 있어서 지금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아서 제주에서 또 강화된 차단 조치에 나섰고 사회적 거리 두기 여기서도 이제 2단계 준하는 제주형 방역 대책을 결정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제주에서도 27번 확진자와 그 어머니 28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다행히 아까 뉴스 들으니까 다 음성으로 접촉자 음성이 나오긴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좀 추가로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범죄 행위가 오늘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이야기 광화문 집회 얘기가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도 강경대응 메시지를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라고 강경대응 메시지를 내놨고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발표 자리에서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다들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악의적인 방역활동이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 그러면 대상 범죄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상 범죄 행위들로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 제한 명령 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행위들. 그리고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그리고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좀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가.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방역활동에 비협조적이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미 마른 언론에서 뉴스가 나와서 알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21일 기준입니다.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가 최소 7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 목사는 교회 내에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로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을 어기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최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고요. 같은 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내린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또 조직적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교회 측은 앞서 두 차례 900명 정도의 이름이 적힌 교인 명단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 교인 숫자가 부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처럼 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에 대해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거나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형이 구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침을 뱉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직무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한 교인들은 최대 5년형이 구형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지난 18일에 일부 교인들이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소독하던 방역요원들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위협을 하면서 좀 많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제일 원리가 아마 사랑일 텐데 그렇죠. 조금 이 행동들을 보면 놀랍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가짜뉴스가 지금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극우 성향의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교인들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면 검체에 대해서 바꿔치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사랑제일교회 신도라고 하면 무조건 양성 판정이 나온다. 이런 등의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에 확진 비율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걸러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방역당국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이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 방역당국 측에 그런 해명을 들어보면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료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600여 개의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중에 상당수가 민간 의료기관인데 모든 선별진료소 의료인들에게 검체를 조작하라 이렇게 지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도 검사의 대부분은 민간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의 전 과정은 과학적인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증거가 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작하는 것도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료인들 중에 지금 정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조작된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은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도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태까지 위법과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법원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무단 이탈은 정광훈 목사와 같은 죄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동원해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처벌에 엄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전북 지역 목사들의 자택과 교회에 대해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목사들은 집회에서 인솔자 역할을 했는데 버스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라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확산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협조를 이 부분은 싫은 건 싫은 건데 방역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해외 사례들 볼까요? 해외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범죄 처벌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모든 주민에게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단 외출을 했을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처해지기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약 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안이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강력하네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이 모임을 강행하기만 하면 3,400여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스페인은 처벌이 가장 무거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모임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최고 8억 원이 넘는 벌금도 부과가 된다고 하고요. 6개월에서 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홍콩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 3개월을 실형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고요. 싱가포르는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자국인의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방 조치를 해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 세계 사례는 아니지만 일부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처벌이 오히려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워낙에 강하게 제재를 하는 것 같고 변호사님도 법조계 계시잖아요. 법조계는 어떻습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전국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 네. 전주지방법원이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전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지난주에 모두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법원 직원, 구치소 직원, 유관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법원 행정처에서 전국법원에 2주간 휴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구속사건 등을 뺀 나머지 일반 민사나 가사사건 이런 것들이 재판이 2주간 연기가 됐는데 제주지방법원도 지금 오늘 내일까지는 긴급하게 내려진 결정이다 보니까 기회를 변경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내일까지는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잡혀있는 재판들은 2주 정도 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법과 관련된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확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서 진행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두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는 해외 방문 이력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한 데 이어서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했던 강남구 모녀 상대로 1억 3천만 원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해열제를 열 알씩 복용을 하면서 제주도를 여행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던 안산시 60대 남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실제 관련 소송들이 또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또 판례가 되니까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면서 각종 법률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전광훈 방지법 내세운 각종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여권 지도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권에서 한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넘어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얘기가 되어왔고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인데 실제 발의된 법안 내용들을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집회 등 집합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피해 액수의 3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를 마련하자라는 내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불응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긴급체포까지 가능하게 하자 이런 내용의 이원우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사실 인권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상식적일 때는 사실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비상식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최우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